자 여러분 식사 맛있겠어요? 네! 자 1교시 시작 전에 아주 특별한 1타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전 개인적으로 이분을 되게 좋아해요.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. 프로필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처럼 이 서바이벌의 경력을 보유하셨습니다. 굉장히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남아서 지금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계세요. 그리고 코미디언들이 가장 탐내는 걸그룹 멤버 중에 하나예요. 그리고 현역 걸그룹 멤버이기도 합니다. 선생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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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이거 보세요. 그냥 안 나오잖아요. 그냥 안 나오잖아요. 저 친구는 항상 끝나고 저 선생님은 출연료를 2만 원씩 더 받아 하는 선생님입니다. 안녕! 반가워요! 오마이걸 승희 선생님! 네 안녕하세요. 찾았다 오마이걸, 오마이걸 승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? 아니 저는 일단 조금 방송국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바쁘게 지냈고요. 떠들었어요? 아 떠들었어요. 그리고 친구들 활동 너무 잘 봤어요. 제가 진짜 진짜 약간 내 자식 보는 것처럼 봤고 너무 잘하더라고요. 그리고 항상 했던 게 좀 약간 무색할 만큼 너무 잘해서 뿌듯했습니다. 그리고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. 모든 수업 시간에 상품이 걸려있는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죠? 네 먼저 각 수업에 우수 학생 한 명에게 나만 따라와 직캠권을 또 제공해 드립니다. 여러분 나만 따라와 직캠권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? 선생님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? 이걸로 적어도 팬분은 거의 몇백 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. 이걸로 입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. 일단 시범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 저를 찍고 계신 감독님께서 개인지캠이랑 이런 거 쓰다라고 한 번 보여드릴게요. 우리 승희씨가 한 번 보여주시죠. 시범 조교. 확실해. 감독님 나이스 샷. 대단하세요. 네. 이렇게. 선생님 대단하십니다.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품 뭐죠?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별, 이 별 7개를 모으면요.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팬분들, 팬분들에게 커피차가 배달이 됩니다. 그동안 여러분을 위해 투표하고 많은 사랑을 또 아낌없이 보내주셨던 우리 팬분들에게 역조공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. 네. 자 그럼 선생님 본격적으로 한 번 시작해 볼까요? 네 시작해야죠. 지금 시간은 예능 수업 시간입니다. 자 첫 번째 수업. 네. 표현력을 강화하는 시간인데요. 정말 중요합니다. 무대 밑이나 위나 다 표현력이 정말 중요한데요. 맞습니다. 자 시옷 기역 시옷 기역. 수고. 오? 사과. 신고. 아 조금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아니에요. 좀 약해요. 아마추어. 많이 약해서 아마추어. 좀 아마추어 단계고. 소성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. 그 단어를 표현하는 액션을 취하면 되는 거죠. 성공과 실패는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 가장 우수한 학생에게는 직캠권을 또 드린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. 자 선생님 준비되셨죠? 준비됐습니다. 지민 양부터 나오세요. 네. 자 이응. 이응. 자 이응. 이응. 응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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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게 당허가 있어 선생님. 안 돼? 당허가 사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응응이 어디 있습니까? 아니 그 노래가 있잖아요. 에이핑카 선생님들 응응. 그 노래. 그 노래. 이응이. 너무 편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. 경고해요. 선생님 경고입니다. 알겠습니다. 선생님 경고해요. 정신 차리겠습니다. 학연 지연 철저하게 끊도록 하겠습니다. 응응 인정. 더 이상 없습니다. 뭐야 이게. 뭐야 이게. 영웅입니다. 영웅. 네. 다시 한 번. 인정. 네 오케이 인정. 오케이 인정. 린정. 오이에요. 오이에요. 인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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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린정. 자 선유. 야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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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굉장히 더럽네요. 기분이 굉장히 더럽네요. 기분이 더러운 거 보면 인정이죠. 그러면 인정이에요. 정답. 정답. 형사. 형사. 형사 기대하고 있어요. 엷. 자. 변신. miyorum. 알ه. 알갖이. 알갖이. 응애. 어머 응애. ㄴ간. 아기를 표현했어요. 저 친구 오늘 여러 번 드러냈네요 저 친구 엄청 많이 드러냈네요 하나 더! 정답! 성공! 자 다음 문제, 빨리빨리 나와요 나와 계세요, 나와 계세요 자 갑니다 ㅎ, ㅇ, ㅇ 이미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네 야 놀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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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양반이 또 시작이야 휴일 인정합니다 성공! 좋았어요 하이 다시 뒤돌면서 데드풀처럼 할 수 있어요? 하이 하이 통과! 널 믿어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둘은 항상 저렇게 시작하더라 가기 싫다고 안 갈거라고 엄마 가기 싫어 학원 뿌이뿌이뿌이 찢었다 진짜 너 통과 진짜 통과 분당 속셈학원 이거까지 다 보였다 나도 가기 싫었어 어? 뭔가 좀 있어! 있어! 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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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! 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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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있어! 있어! 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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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음 막았다. 안 남았어. 발음 안 남았어. 너무 좋았어! 너무 좋았잖아! 지금 약주하셨어요. 완벽했잖아! 너무 좋잖아. 죄송합니다. 혹시 누구한테 줄지 고민되는 친구 있으면 결승전! 아주 좋은 의견! 저도 약간 소름 돋은 멤버가 두 명 있긴 하거든요 저도요 저도요 누굽니까? 저는 일단 형서양이랑 저랑 형서양 같네요 네네네 혜주양! 아 좋습니다 그럼 형서, 혜주의 결승전 한 번 가볼까요? 결승전 가봅시다! 자 이번에는 동시에 같이 표현을 해보는 걸로 해볼게요 좋아요 동시에 같이 너무 두려운데 이 언니? 갑니다 결승전 갑니다 ㅈ, ㅅ 자! 오케이 혜주 빠밤밤 빠밤 빠밤 빰빰빰빰 조스 조스 빠밤밤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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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스 조스 합시다! 오 그녀가 움직인다 또 접신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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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혁석 접신 편의점이네 몰래 훔쳐야겠다 경단이다! 너 벌점이 잡혔어 경단이다! 너 벌점이 잡혔어 재수 아니 저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야? 항상 단어를 되게 멀리서부터 시작하니까 연기가 길어지지 짧게만 해도 되는데 재수 대단합니다 재수입니다 대단해요 재수 맞고 더 없어요 왔다 왔다 어이! 사! 왔다 왔다! 어이! 어이! 이게 뭐야! 손을 위로! 제발! 무서워! 접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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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게임 맛있다! 이 게임 맛있어요! 맛있는 게임이야! 해줘! 아 모르겠네 여러분 승패가 났습니다 일단 두 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해줬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누구죠? 네 제가 뽑은 우수학생 직캠권을 가져갈 우수학생은요 바로! 명혁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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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권 드립니다! 직캠 팔로우 팔로우 미 힘이 남아있네요 진짜 문상으로라도 3만원만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너무 열심히 한 친구고 저는 열심히 사는 친구예요 이야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선생님 다음은 뭐죠? 네! 저희가 좀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네? 자료 보여주세요 우리도 자자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잘 보세요 저 사진의 제목은 공포리원입니다 공포리원 다음 저는 다른 포즈라는 제목의 사진 선유와 합성인 듯 이라는 사진입니다 선유와 합성인 듯이 반체 컷은 모든 걸그룹의 관문인데요 맞습니다 본격 데뷔를 하게 된 지금 조금 더 단합력 있고 임팩트 있는 포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한 포토젤릭 촬영! 선유와 합성인 듯 아까 말씀드렸던 별이 걸렸어요 이번 게임은요 자 사진 촬영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할 포즈를 도전해야 할 포즈를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자 첫 번째 천지창조 포즈입니다 어머 천지창조 포즈입니다 와우 순지창조 순지창조 알죠? 순지창조 순지창조 여러 명이 한 명을 이렇게 들고 있고요 손가락 검지를 서로 이렇게 대고 있어요 이 온화한 표정과 미소 꼭 잘 섬세하게 표현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포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사람이 나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을 푹! 보는 표정이에요 사람이 불려서 자빠지는 것까지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, 세 번째는 쟁풍 쟁풍입니다 가장 오래됐고 클래식한 쟁풍 포즈 날아갈 사람과 쟁풍을 쏠 사람을 잘 정해야겠죠 자, 마지막 네 번째 자 여러분들 머리 위에 보시면은 저 리본이 있죠? 리본이 걸려있죠? 저 선, 저 선이 이 앵글의 끝선입니다. 저 위로 모두 점프를 해서 얼굴이 무표정으로 화면 안에 다 들어와야지 성공으로 하겠습니다. 이 모든 심사는 여러분들의 선배이자 1타 강사이신 우리 승희 선생님께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제한시간 2분! 여러분이 포즈를 모두 취해서 사진을 찍겠다 하면 클라씨를 외쳐주시면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셨죠? 일단 회의할 시간 1분 드릴게요. 시작! 보은이 들리자. 밑에 이거 하는 사람. 지민이? 지민이가 하자. 뭔가 잘 어울려. 두 번째는? 자 10초 지났습니다. 지민이가 후해야 되지 않을까? 그런가? 아 키가 크니까. 아니면 언니가 제 발 쪽을 잡고 언니가 제일 카메라랑 가까우니까 언니가 빨리 가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바로 뒤에 가는데. 언니가 후에요. 언니가 이쪽이니까 왼쪽이죠. 20초. 세 번째 그냥 다 같이 하면 되니까. 세 번째 뛰는 거. 장풍. 장풍 누가 해? 혜주 언니? 혜주 언니가 혜주 언니가. 어. 3-3 나눠줘야 돼요? 마지막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지금 시간을 줘. 오케이 오케이. 됐습니다. 다 됐어요? 바로 갈 수 있습니다. 자 그럼 첫 번째 포즈부터 도전입니다. 도전을 외치고 2분 재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되면 클라씨. 언니가 허리를 잘할게. 허리를 잘할게. 준비. 아니 아니. 도전! 도전! 클라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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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자 삑. 자 삑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됐어. 오케이 카터. 다음 다음. 오케이 카터. 다음 다음. 하나. manera Corporal Collar 우리는 날아가야 돼.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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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해봐, 클라씨. 자 진짜 놀아 가지고. 더. 잠깐만요 잠깐만. 앵글을 잡아야 돼. 뒤에 막 넘어져. 하나 둘 셋. 됐습니다. 오케이 카터. 자 RALALALAL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잠깐만요 제가 못 잡았어요 잠깐만요 제가 못 잡았어요 제가 못 잡았어요 클라시 외치고 하나 둘 셋 내가 할 거예요 클라시! 클라시! 하나 둘 셋 와 대박! 자 마지막! 자 갑니다 이게 끝선이에요 마지막 보다? 클라시!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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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라시! 무표정 무표정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저는 진짜 최대한 공평하게 셔터를 믿었습니다 자 끝이에요 네 잘 있어 볼까요? 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부터 먼저 할게요 아 제발 자 선생님이 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작품 감상 한번 하시죠 첫 번째 사진 천지창손 천지창솔 천지창솔 천지창소부터 천지창솔 합격 이것으로 내리면 돼요 아 이거 후 who 후 사진 입냄새공격 아똥 공격 합격 합격 분명 공기합병 우와! 잘 찍었죠? 장풍, 취소 잘 찍었죠? 장풍 대박 징풍 사진, 징풍 잠시만요 여기 안 나온 멤버가 혹시 있나요? 잠시만요 여기 안 나온 멤버가 혹시 있나요? 난가? 가렸나? 어떡하지? 잠시만 저는 이 사진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마지막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 나왔어? 진짜 너무 무서운데? 너무 무서워 왜요? 왜요? 이 친구 누구죠? 제가? 왜요? 이 친구 누구예요? 나 너무 무서운데? 나요? 이거 진짜 너무 무서운데? 아니 이거 합격인데 일단 성공! 성공! 얼굴이 굴러세쉬같이 나왔어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획득한 별을 지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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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요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